어린 시절에 꿈이 여러 가지 이것도 꿈꿔보고 저것도 꿈꿔봤는데 또 꿈과 환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또 어린이들이 하나의 낭만이고 많은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고전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봐 친구, 자네 꿈은 뭐였나?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형편이 그래서 그때는 돈을 많이 벌어서 집안에 편안하게 살까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고 자라면서는 변해서 아나운서가 됐으면 어떨까 싶은 그런 꿈이 있었죠 자유스럽고 풍성하게 자기 표현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배우를 선택해서 지금까지 왔죠 내 적성에 잘 맞는다 싶어요 근영아, 넌 어릴 때 꿈이 뭐였었니? 어릴 때 꿈이? 의사 내가 부모님을 향해서 의사가 되어서 돌봐드려야지 그 생각을 했다가 전국 고등학교 경연대회에 참가를 했었죠 그때 그 시절에 연극이 그렇게 좋아 버린 거예요 배우 생활을 할 때쯤은 그 8년 동안 고생한 그 밑거름이 그게 엄청난 나를 만들어 준 거죠 지금까지 제가 54년 동안 활동해 왔으니까 우리들하고 같은 길을 걷는 후학들한테 뭔가 전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서비는 어릴 때 꿈이 뭐였지?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욕심 안 부리고 내 지금 하는 일 열심히 하고 없어요 배우는 게 좋은 것 같아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힘이 닿을 때까지 막둥이 형식아 네 꿈은 뭐냐? 저는 어릴 때부터 되게 음악을 되게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유일하게 뭔가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칭찬도 해주고 꿈은 점점 더 노래에 빠지게 되고 음악에 빠져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제국의 아이들 박경실 얘기지 않나 싶습니다 꿈이 어떤 거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거를 잘 찾아야 된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진정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게 뭘까 라는 고민을 하면 나중에 먼 미래로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인가요? 전 기사가 될래요 그래 그거야 난 자네 용기가 마음에 들어 정말로 감동적이었어 정말로 에델잠이 너 자신을 좀 더 믿어보는 게 어떻겠니? 넌 이미 용감한 진짜 사나이니까 저스틴 12월 31일 극장에서 만나요